존경과 존귀와 용박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잔치를 밉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00년 전에 좌한 웨슬리 손자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부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크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역사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온 믿음 안에서 새 역사를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성회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저희들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지어지는 복된 시간대도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토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불을 지르며 세상을 개혁하며 변화시키는 세상을 개혁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육군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이 모든 집회와 성례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악령이 뜻하지 않야도록 주께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전처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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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